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늘 석방된 가운데 첫 공식 일정으로 내일 광주를 찾아 국립 5.18 민주 묘지를 참배합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 대해 주거 제한과 증인,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구속 163일 만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에 옥중 출마한 바 있습니다.